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처럼 요즘 주스 시장에서는 과일을 그대로 짜서 만든 착즙 주스가 큰 인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착즙 주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착즙 주스의 인기가 외래 과일의 수입 증가를 부채질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오렌지 일색이었던 기존의 수입 주스류 시장이 포도나 사과, 자몽 등으로 그 품목까지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는 국내 과일 그리고 과체류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산 과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기능성 음료나 건강 음료 같은 가공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과자, 바로 허니버터칩인데요. 여러분 혹시 맛보셨습니까? 이 허니버터칩은 한 제과업체에서 만든 과자로 품귀 현상까지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허니열풍을 몰고 왔는데요. 이러한 이례적인 꿀열풍에 국내 양봉산업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허니버터칩 이후 아이스크림, 치킨, 화장품 등 국산 벌꿀이 들어간 제품들이 앞다퉈 선보이면서 꿀 재고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국산 벌꿀이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꿀을 이용한 계속적인 제품 개발과 함께 방송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농협재단이 결혼 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 기여를 위해서 농촌의 다문화 가정 158가구를 대상으로 모국 방문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들은 지역 농협 등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발됐고요. 왕복 항공권과 체제에 비, 여행자 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농협재단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해서 재고시를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정부와 관련 기관 모두 농촌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야겠고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 복지사업 지원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그야말로 가족나들이 하기에는 최고로 좋은 때죠. 그렇다면 체험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농협 안성 팜랜드는 어떠세요? 얼마 전 농협 안성 팜랜드는 서울랜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연간 회원권을 출시했는데요. 이 연간 회원권은 안성 팜랜드 입장은 물론 트랙터 마차 탑승과 계절시설 이용료가 무료고요. 서울랜드의 각종 놀이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은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아이들에게 농축산업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도 알려주고 놀이동산에서의 즐거움도 한가득 선물해주세요. 정부와 국회, 재계 소비자 그리고 농업계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다 함께 농촌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면 즐겁다는 의미의 도시락 데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다 함께 농촌 가는 날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은 농촌 일손 돕기와 농촌 체험, 재능 기부, 도농 교류 등 도농 상생과 농촌 방문의 생활화를 목표로 전개된다고 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이끌어내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대도시 거점병원 전문의와 농어촌 취약지역 의료진이 협업해서 농어촌 지역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 협업 진료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와 농촌 간 응급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응급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응급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현재 의사가 원격 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대도시 거점병원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 취약지의 환자들은 대도시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전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인상되는데요. 이는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 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해서 65세 이상 고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를 보험사의 평균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레저 스포츠, 생활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플러스 코너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차창 밖으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버스 여행은 어떨까요? 이번 주 M플러스에서는 봄에 떠나기 안성맞춤인 버스 여행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버스 여행 전문가의 노하우 엿보기,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한 버스터미널의 매력, 그리고 전남의 관광지 여행 버스 남도 한바퀴에 대한 소개와 전국의 버스 시티 투어에 대한 안내까지 버스 여행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올봄은 자가용보다 몸 편하고 기차나 비행기보다도 저렴한 버스 여행에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세요.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